아 아 아 야 이 미치새끼야 진짜 테슬라 3.2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야 이 시간에 날이 45분이고요 모든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좋은 실종인에서 프리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걸 봤는데 와 오늘 첫 배 벌입니다 아마도 내일이 실제로 보랭니 연설 때문에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잭스 홀미팅 씹을 할 나도 던지 않아 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안 찍으려고 했습니다 아 지금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아 정말 빡이치가지고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비웨릴 때 마니아스 4.62 하다 나 돌아피겠네 씨발 좀 올라가자 아 약 2% 빠지고 있고 아이고 아 죽겠다 SOS에도 약 4% 하라 아이고 또 살주라 FNGO 4.62 하라 조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오늘 영상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계좌마이너스 28%요 어 뭐 17%까지 해보겠는거 봤는데 와 다시 28%입니다 아 돌아보겠다 진짜 얘 그러면 안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시발 새끼들아 자 삼슬라를 계속 주매하고 있는데 7%를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8% 진짜 하아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려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두려울 때 매수를 한다 시발 시발 니가 이겨낸 내 행위를 해보자 매수 가자 자 매수에 들어갔고요 3슬라 계좌 3슬라 계좌 3슬라 계좌마이너스 2%요 끝까지 추매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추매를 하겠습니다 좋은 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바이 끝까지 검은 sab